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캐나다 총리가 g20회의 g20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을 만난 다음에 면전에 상의를 한 겁니다 이걸 캐나다 선거 개입 에 대해서 그게 총리는 한 50대일 거고 시진핑 씨는 나이가 얼마나 된 지 70대 정도가 되었겠죠 연장자를 심하게 몰아쳤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단히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웬만하면 여러분들 그런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외교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항의하는 것은 드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네요 프리도 시진핑과 무포정으로 악수한 뒤 이 바로 생 정상회의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쥐스텍 투리도 캐나다 총리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마지막 날 냉랭한 모습을 보여줬다 인도네시아 발리 에서 일린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 연애에서 시진핑 주석과 투리도 총리는 짧은 대화를 나눴고 이 장면 은 모두 풀취단 카메라에 그대로 잡혔다 핵심은 시진핑이 항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끼리 나눈 대화가 언론 에 공개되냐 그따위식으로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소를 띈 채 투리도 총리에게 무언가를 말했다 언뜻 보면 화기에 의한 분위기처럼 느껴졌지만 시진핑 주석이 말한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그런 우리가 나눈 대화 내용이 모두 신문에 실렸다 대화를 그런 방식으로 나눈 것은 적절 하지 않다고 불만을 표현했고 이어 선과인 논의를 위해서는 진정성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결과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다 통역을 통해 이 같은 지적을 들은 투리도 총리의 얼굴은 굳었다 그리고 통역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캐나다에선 자유롭고 공개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지지한다 중국과 함께 건설적으로 각종 현안을 논의하길 기대 하지만 양국이 동의하지 않는 일도 있을 것이야 동의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주의하고 민주주의 국가들이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시진핑 주석의 얼굴에서도 미소가 사라졌고 시진핑 주석은 그런 조건을 먼저 만들자면서 대화를 그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고 먼저 악수를 하자며 손을 끝냈다 훗은 표정으로 악수한 투리드 총리는 바로 생 하고 자리를 이탈했다 이것은 두 사람은 공식회담이 있지 않았으나 15일 예정에 없던 만남을 가졌고 캐나다 총리실은 이후 투리드 총리가 시진핑 주석과 우크라이나 전쟁 기타 국제 문제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항의를 했겠죠 외신들은 시진핑 주석의 이 같은 질책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작성한 대본이 바탕이 되는 공개석상에서 시진핑 주석의 짜증은 드문 일이다 시진핑 주석의 압박하는 외교 스타일을 엿볼 수 있다 아랫사람 한 게 대하는 그런 태도였죠 오래전에 제가 한 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아시안 국가들이 대부분 있었고 그때 중국의 인민은행에 무슨 국장급이 도착했는데 대단히 오만화두구먼요 그게 아마 1990년대 중반 정도였으니까 저게 아마 중국의 관리들이 갖고 있는 태도일 것이다 마치 조공받는 국가들이 그런 식으로 아마 시진핑 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왕이니까 대화가 그게 아니지 않소 카메라 앞에서 캐나다 총리에 항인한 시진핑 이렇게 했는데 핵심은 이게 중국이 2019년 캐나다 선거에 친중후보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에 개입했다고 보도했고 그것에 대해서 아마 언급을 캐나다 총리가 직접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캐나다 방송 글로벌 뉴스는 중국 통역이 영어로 옮기기 전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재확인해서 보도했는데 주중 캐나다 대사관을 근무해 찰스 버튼 맥도날드 롤리의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은 시진핑 주석은 마지막에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말했다 마피아가 누군가를 위협할 때 사용한 문구로 이런 협박숙 발언은 통상적으로 외교부 관리들에게 맡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 통역상에서 좀 문제가 있을 테니까 진위 여부는 확인 해야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최고 여러분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직접 그런 항의하는 예를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외교적 루트를 통해 항의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되게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하기에 왕 함께 따지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 자 여러분들 그거 하기 전에 한 말씀 정리하고 가면 한국 사람도 정신 못 차려면 중국의 속구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자존이라든지 경제적 자립을 확과 유지하고 자유와 재산을 독립을 지키기 되겠다는 그런 기계와 괴리가 없으면 그러면 중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 겠죠 사실 뭐 7,8년 정도의 한국사 전편을 보게 되면 중국으로부터 완전 독립을 이룬 경우가 불과 몇십 년 정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사 전편을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항상 한국에는 내부에서 중국에 연출을 대가지고 출시하려고 하는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지 않았습니까 가가지고 여러분들 홀대를 받고 혼밥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의 중국에 대한 선망을 가지고 중국과 여러분들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 이런 사람들 다 본인의 정치적 이익 이 관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586 운동권들은 8억 인과의 대화라는 뭐 그런 한 교수의 여러분들 글들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죠 중국 문화대혁명을 찬양하는 그런 글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참 우리가 그렇게 가서 안 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정말 참 역적질과 같은 거죠 중국과 비슷한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면 나라를 탄탄히 지키고 자유와 여러분들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 자체가 뭐 그런 데 대한 의식이 별로 없으니까 그게 걱정인 거죠 그렇게 하려면 여기 내부적으로 올바름의 잣대를 높이 세우는 국가가 돼야 그래야 그걸 지킬 것 아닙니까 우크라이나를 두고 뭐 이야기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대단하지 않습니까 러시아의 마스가 그렇게 싸우는 것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조국이 정의가 없는 건 뭡니까 양아치들의 국가면 어떻게 총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왜 희생되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의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누구를 위해 총을 뜨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